누가 도로야 근데? 아 왼쪽이 망치 맞은 도로? 시청자분들께 대한 격례! 안녕하세요. 스타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BJ의 몽곤이라고 합니다. 저그플레이를 하는데 계란입니다. 바꿨어? 자 일단 오늘 나오신 우리 고릴라! 머리가 굉장히 많이 뻗고요. 굉장히 머리가 많이 뜨고요. 굉장히 머리가 크고요. 모든 악성에 대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게스트 몽곤입니다. 자 여러분들 바로 펌을 진행할 텐데요. 머리뿌리를 틀어 주겠습니다.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. 커트를 해서 이제 정말 예쁘게 만들건데요. 너가 근데 좀 다른 게 있어. 토르시는 이마가 너무 딱 예쁘게 나왔잖아. 너무 답답한 이마라서 커트로 이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지긴 하는데 확실히 하는 게 좀 더 인지에 있어서 깔끔하고 확답해 보이지 않고요. 이렇게 해서 이마에 대해 확장을 해서 깔끔하게 준비했고요. 위에 있는 부분에 커트를 좀 손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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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ω 근데 진짜 이런 쓰레기 머리도 요렇게 와 변신이 금손연화에요 금손연화 야 너 진짜 내가 했지만 레전드다 야 너 진짜 이쁘게 나왔어 누가 토로야 근데? 왼쪽이 망치맞은 토로? 여러분들이 잘생긴 사람 와서 이런 멋진 머리 하고 가봐요 그러면은 더 현타옷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같은 놈이 와서 이렇게 머리 이쁘게 변하고 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음 갑니다 죄송한데 이거 아무 창맞은 거 없는데 멍들었잖아요 아 근데 괜찮아 뭐 어디가 괜찮은데요 저도 눈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 내가 색깔 넣어야지 이제 검은색깔 넣어야지 이건 아니죠 검은색깔 넣어야지 근데 진짜 제가 요즘 요놈이었다는게 믿기질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저 몽군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연화TV로 와서 자주 뭐 먹방도 다음에 한번 같이 할게요 저는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연화방송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게요 우리 몽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